올해 10회를 맞은 국제전기차 엑스포가 내년에는 이모빌리티로 탈바꿈합니다. 전기차라는 명칭이 익숙해지자 이모빌리티로 행사명을 바꿔 시대를 앞서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2014년 제1회 대회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대회 명칭은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기자동차보다 전기차라는 명칭이 익숙해지면서 엑스포도 국제전기차 엑스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UAM협의회 창립식 등이 포함돼 전기차를 넘어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업체 200개 기업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또 대학생 자율주행 레이스, 전기차 시승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